안녕하세요 예또 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너 수익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아무래도 다른 직업군들은 얼마를 버나 그런 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배우면서 시작하는 견습 트레이너 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견습 트레이너 때는 얼마를 벌고 정식 트레이너로 이제 바뀌면 얼마 정도를 버는지를 조금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직업군 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의 수익 구조가 다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회사도 있구나 이런식으로 수익을 정산하는 것도 있구나 요정도로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운동을 전혀 못하는 헬리니 상태로 견습생을 시작을 했구요 어 뭐 트레이너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는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처음으로 들어간 센터에서는 보통 회사원분들 근무하시는 9시간 출근 중에 1시간은 식사시간 그런 형태로 이제 근무를 했었구요 만근을 했을 때 기준으로 월급여가 세전 120만원 이었어요 120만원에 월화수목금 주말 빼고 월화수목금 해서 하면은 일당이 6만원 세전 6만원 정도의 일당이었던 거구요 어 요거를 시급으로 나누면 나누기 팔으면 되나 네 세전 시급이 7500원 정도였네요 사실은 이때 제일 힘들었던게 전단지 업무가 너무 많았어요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이면 전단지가 한 6시간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이 이제 센터 정리 이제 뭐 포대 치우고 이런 잡일 같은 거 맡아서 했었던 것 같구요 너무 예전이라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아무튼 요정도 금액을 받으면서 하다가 제가 한번 다시 또 센터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옮긴 센터는요 그때도 근무조건은 똑같았어요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 걷기 식사시간 1시간 그리고 여기는 주말근무까지 포함이 되어서 주말에 2번 정도 출근이 있었고 한번 출근할 때 6시간씩 출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급여가 더 줄어듭니다 기본급이 80만원 이었어요 세전으로 80만원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세전으로 4,651원 시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센터로 옮긴 이유는요 이게 또 센터마다 견습생 교육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제가 전에 있던 센터는 조금 전단지 업무에 되게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이 속도로 배워서는 내가 1년을 채워도 트레이너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을 다시 찾았고 그래서 두 번째로 옮긴 센터가 급여는 좀 더 낮았지만 교육의 내용이 훨씬 더 알찼어요 실력이 향상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급여가 적었어도 크게 이제 불만이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급 4천 달이의 견습생 시절을 지나고 나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된 후에 첫 달 정직원 근무 첫 달에 급여가 이제 152만 9천 원 세금 공제하고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프리랜서 개념으로 급여가 지급이 돼서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고요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지 않고 3.3%만 제세공과금만 제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급여가 224만 5683원 그리고 나서 조금 애매한 게 재작년이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휴관을 되게 길게 해서 월급여가 60만 원 정도 그 다음 달도 비슷합니다 53만 9천 원 두 달 정도는 급여가 거의 한 60만 원 50만 원 거의 그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2주급여 2주급여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 만근한 달에 다시 조금 올라와서 280만 원 정도가 다시 급여가 오르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이때 제가 잠깐 또 센터로 옮기느라고 한 번을 쉬었거든요 한 번 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제가 수업만 한 급여 이게 한 제가 20일날부터 나왔으니까 열흘? 열흘치 급여가 70만 원 정도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한 번에 훅 점프를 하게 됩니다 360만 9천 원 그리고 수업을 제가 이때 두 센터에서 했었어가지고 총 더하면은 한 364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급여가 또 한 단계 훅 올라서 458만 9천 원 그 다음 달이 한 번 또 올립니다 그래서 53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게 제가 트레이너 하면서 받은 금액 중에 제일 높은 금액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여름 때여가지고 수요가 많기도 하고 이때는 수업도 좀 많이 했어가지고 급여가 많이 올랐었는데 아쉽게 그 다음 달이 되면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42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다음 달은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예전 수준으로 내려가서 눈물이 나죠 거의 제가 정말 잘 벌었던 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가 다시 250만 원 정리를 해보자면 견습 때 받은 금액은 거의 진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직원으로 근무를 했을 때 기준으로는 만근 기준으로 최저 한 250 선에서 최고 530까지 그렇게 받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갭이 상당히 크죠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트레이너 급여는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실적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만 한다면 평균 300 선 제가 200 중반으로 받았던 때는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대외적으로도 조금 일들이 있어서 일에 집중을 많이 못했던 시기였고 보통 평균 정도로 300 초반에서 중반 정도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트레이너 급여 산정의 기준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뭐 업계 비밀까지는 아니겠죠 내가 그 달에 회원을 얼마나 유치를 했고 수업을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런 식의 구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어떤 구간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어떤 구간 이렇게 구간이 조금 쪼개져 있는데 내가 한 매출액 그 금액에 따른 그 구간에서 그 해당하는 커미션 그러니까 성과금이죠 성과금과 해당되는 수업 퍼센테이지 단가 기준 몇 퍼센트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즉 내가 회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가 급여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이제 회당 6만원 정도의 수업을 했다고 쳤을 때 20%를 받는다 하면 내가 이 수업을 한번 진행했을 때 즉 12,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40%를 받는다면 그게 2배, 24,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 근데 이게 수업이 1개, 10개 이게 아니고 저희가 수업 많이 돌리시면 100 후반대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럼 170개, 180개 이러면 이 수업 하나 몇천원의 차이가 몇백만원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간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트레이너 분들이 조금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이것도 퍼블릭센터냐 PT샵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보통 PT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업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회당 2만원 회당 2만 5천원 이렇게 그런 PT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가 딱히 영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수업을 소진하는 것만큼 받아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구간에 따라서 성과금을 얼마나 받고 퍼센테이지를 얼마나 받는지는 이제 센터마다 다 달라요 성과금이 아예 없고 수업료 퍼센테이지를 좀 높게 주는 것도 있고 성과금이 좀 높고 수업료 퍼센테이지가 낮은 것도 있고요 제가 말하는 평균 급여 한 300만원 전후를 수령하실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 개인 매출이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 그리고 수업수가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 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은 되는데 이것도 센터마다 너무 조건이 많이 달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또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자취하는 비용, 생활하는 비용, 친구들 만나고 쓸 만큼 쓰고 나머지 모아놓은 거를 다 따져보니까 제가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한 1800만원 정도를 모았더라고요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게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일하는 데에 있어서도 분명 제가 이렇게 급여가 많은 날은 그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고 또 수업도 많이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피곤했던 적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되게 다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고 정말 뜻깊은 경험 들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를 하진 않습니다 트레이너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혹은 조금 호기심이 있었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